What's wrong with you? 너 왜그래? 무슨 문제 있어? 할 때 상대방한테 뭔가 좀 이상하다 이상하게 군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 왜그래 갑자기? 너 왜그래? 를 영어로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What is wrong with you? 이게 본 뒷말이고요 What is 를 줄여서 What's wrong with you? 너 왜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드라마에서는 What과 Is 사이에 뭐가 더 들어가 있죠? 강조하기 위해서 더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는 건 FWORD라고 하죠 그리고 H로 시작하는 그 말이요 그걸 가운데에 넣어서 더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감정이 격할 때 더 격한 상황일 때 그래서 너 도대체 왜그래? 그럴 때 도대체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게 FWORD나 H로 시작하는 지옥에 해당한다는 직접적으로 말 피하기 위해서 다른 지옥을 뜻하는 그 말 대신에 핵이라고 말합니다 핵 맞다 핵 맞다 핵 이렇게 말하죠 What's going on? 이 말도 참 자주 합니다 드라마에는 특히 자주 나오고요 일상적으로도 하기도 하지만 드라마는 항상 뭐 사건이 진행되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항상 이 말을 하게 됩니다 What's wrong?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도 쓰긴 하지만 이 말을 더 훨씬 드라마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진행 중이야? 정확히는 그렇겠죠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대낮에 대낮에 대낮에를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In broad daylight In broad daylight 대낮에 이 두 마디는 쌍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자주 듣습니다 미국 드라마에서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No pants Non taken No pants Non taken 미국 드라마 시청 오래 하셨다면 귀에 익숙할 정도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어느 드라마를 보고 있건 하여튼 실제로 미국 사람들 일상에서 자주 쓰고요 No pants 무슨 말이냐면 아기는 없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직역을 좀 해드릴까요? 직역을 좀 억지스럽게 해보자면 No offense offense 아시죠? 공격 공격하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No Non taken 그 offense 공격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Non taken 이렇게 말한 겁니다 No offense Non taken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상황을 보면 No offense 를 말하는 사람이 재빨리 어떤 말을 상대방한테 기분 나쁜 건 어떤 지적을 해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상대가 기분 나쁘할 만한 거예요 재빨리 No offense 라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지적하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대개의 대답은 한 80%? 80% 대개는 대부분 사람들은 Non taken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격적으로 악의가 있어서 한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서 Non taken 라고 하고요 그냥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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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 네가 방금 한 말을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쵸 항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한테 나쁘게 말하는 걸 기분 좋게 들을 말을 대개는 Non taken 라고 하는데 taken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그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말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예 실수 실수로 해서 악인 없었는데 그냥 말하다 보니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바로 하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No Pants 이 말을 꼭 붙여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대개 알았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No Pants Non taken 라고 우리가 잘 아는 슬로우들은 느리다죠 근데 다른 뜻을 하나 더 잘 알아두셔야 생활영어에서 표현을 쓰는 게 둔한 이해가 느린 너 참 둔하다 할 때 그 둔하다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바로 슬로우입니다 슬로우 슬로우 여기서는 He really is very slow Isn't it 그 사람 그 남자 참 둔하다 무척 둔하다 이해가 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슬로우 슬로우 이 뜻 일상에서 쓰는 표현 이해가 느린 둔한 슬로우 나 실망했어 실망했어요 할 때 나 실망했어 를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I am disappointed I am disappointed 매우 실망했으면 베리를 쓰면 되죠 I am very disappointed 나 무척 실망했어 가 되죠 베리를 쓰면 Get in the car I drive 차에 타 내가 운전할게 지난어에서는 Get in만 알려드렸죠 Get in만 말해도 되는데 앞에 차가 분명히 있으니까 여기선 확실히 앞에 있는 차 더 카를 넣어서 확실하게 더 말했죠 Get in the car 차에 타 내가 운전할게 이 말도 자주 쓸 것 같아요 일상에서 Get in the car I drive 차에 타 내가 운전할게 You don't have to worry 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You don't have to worry You don't have to worry 도망가